윤석열을 타도하자! 어차피 저 친구 시원하게 계속 호흡을 치면서 끝까지 나오겠습니다! 항상 호흡을 지르놓고 외쳐볼까요? 자! 이 호흡을 뚫는 박상시작! 윤석열이! 윤석열이! 김건이를! 중간단 범죄자 김건이를 구속하라!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이를 처방하라! 이 칼날은 우리 촛불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전투전인 것 같습니다! 우리가 이런 윤석열의 망란이 갈춤해 줄 것 같습니까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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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